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의 표현 형식 가운데 하나인 Tidy Tex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idy Text 형식은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분해하여 한행의 토큰 한 개씩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토큰이란 분석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텍스트의 의미 있는 분석 단위를 말합니다. 토큰으로는 일반적으로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접한 몇 개의 연속된 단어를 묶어서 사용을 하거나 문장이나 문단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텍스트를 토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토큰화, 토큰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idy Text 형식의 데이터는 토큰화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토큰을 한행의 한 개씩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때 각 행은 작성자라든가 작성일시라든가 제목이나 언어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있고 각 문서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텍스트를 토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Tidy Text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Tidy Text 형식의 테이블은 두 개의 열을 갖고 있고 첫 번째 열은 문서의 고유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열은 토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은 단어가 됩니다. Tidy Text 형식의 테이블의 행의 개수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와 일치를 하게 됩니다. R을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Tidy Text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위해 사용할 텍스트 데이터를 미리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부가 정보로 사용할 텍스트의 출처 정보도 문자열로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문자열로 저장된 텍스트 데이터를 Tidy Text 데이터 세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TB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TBL이라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TBL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eploye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eploye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TBL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저장을 합니다. 이 TBL 함수는 데이터점 프레임 함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변수에다가 텍스트의 출처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변수에다가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TBL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텍스트.d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BL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밑에 두 개의 열을 갖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성된 객체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요. TBLDF, TBL, 데이터점 프레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BL이라는 데이터 객체는 데이터 프레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TBL은 데이터 프레임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과는 달리 다양한 화면 출력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읽어드릴 때 자동으로 팩토로 변환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 세트는 이 TBL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텍스트 벡터로부터 TBL 함수를 이용해서 TBL 형식의 데이터 세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된 텍스트 데이터는 테이블 모양이긴 하지만 아직은 타이디 텍스트 형식은 아닙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각 행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큰화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로부터 토큰을 추출하고 이를 한 행에 한 개씩 배치되도록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언네스트 토큰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언네스트 토큰즈 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인수를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TBL 인수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아웃풋 인수를 지정을 하고 세 번째 인수로 인풋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 갖고 데이터 프레임 내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분해를 해서 한 행에 한 개씩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로 각각 분해한 토큰을 저장할 새로운 열 이름하고 분해할 텍스트가 저장된 열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인수에 지정된 열로부터 텍스트를 읽어드려서 토큰으로 분해한 다음에 아웃풋 인수에 지정된 열로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생성한 텍스트.df를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df 데이터 세트로부터 텍스트 읽어드려 갖고 토큰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 토큰을 저장할 열 이름으로 워드라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인수에는 텍스트.df 데이터 프레임에 텍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열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란 열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어스토큰 잠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 행에 한 개의 단어씩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3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3개의 행은 이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하고 일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언넷 스토큰 잠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이프 연산자는 파이프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처리 결과를 오른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함수의 실행 결과를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간략하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리스란 데이터셋을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헤드란 함수로 전달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헤드 함수를 실행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련의 연속된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해서 쭉 이어지는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얻네스토큰스 함수를 사용한 이 이에도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로 전달을 해주냐 하면은 얻네스토큰스 함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용했던 첫 번째 인수의 지정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텍스트.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얻네스토큰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인수만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tidy.docs란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tidy.docs를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작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략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tv용식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행만을 출력을 해줍니다. 총 33개의 행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10개의 행만을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다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행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프린트 함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프린트 함수에 출력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고요. n인수에다가 우리가 출력할 행의 개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을 지정하면 10개의 행이 출력이 될 거고요. 100을 지정하면 100개의 행이 출력이 됩니다.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 INF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행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네스트 토큰 인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토큰화합니다. 하지만 토큰 인수를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어 위에 다양한 분석 단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네스트 토큰 함수의 도움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토큰 인수가 보이죠. 토큰 인수의 워즈라고 기본값이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언네스트 토큰 잠을 사용을 할 때 저 토큰 인수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값인 워즈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큰 인수에 별다리 지정하지 않으면은 단어를 분석 단위로 해서 토큰화가 진행이 됩니다. 토큰 인수를 보시면은 저 워즈 위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써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 n그램도 보이고 센텐스, 라인즈, 패러그래프 굉장히 많은 분석 단위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프레임의 나머지 열은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후에도 변환된 새로운 데이터셋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예를 보시면은 이 소스란 열이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도 있었는데 지금 변환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텍스트 열은 사라졌죠. 그래서 텍스트가 저장된 열은 변환 후에 남길지 여부를 우리가 인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넷 스토큰 잠수의 도움말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drop equal true 라고 기본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drop equal false 를 지정하게 되면은 변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기본값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 텍스트 열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디 텍스트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변환하게 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변환 과정에서 모두 자동으로 문장 부호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 소문자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게 to low equal true 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수 지정으로 인해서 텍스트 변환 과정에서 모두 소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소문자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은 이 to low 인수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코퍼스 형식의 경우에 데이터셋에 접근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퍼스 객체에 특화된 함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제적으로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에는 일반적인 R 함수들을 모두 그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생성한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출처별로 뉴스 기사의 단어 기수를 집계를 하고 이를 단어 기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작업은 우리가 디플라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이디독스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카운트 함수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에 소스 변수를 범주로 해서 개수를 집계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뉴스 기사의 출처별로 뉴스 기사의 단어 기수가 집계되고 이것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변환된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을 보면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bc.in 그 다음에 http 등을 포함한 이 세 개의 단어인데요. 이 세 개의 단어는 텍스트에 포함된 URL로부터 추출된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에서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anti-join 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anti-join 함수의 도음마를 한번 보시면요. anti-join 함수는 디플라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조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의 인수를 받는데요. X와 Y인수는 데이터프레임 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프레임을 인수로 받아갔고 두 데이터프레임의 공통의 열의 값이 일치하는 행을 찾아갔고 그 행을 첫 번째 데이터프레임으로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두 데이터프레임의 공통의 열은 바이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두 데이터프레임의 공통의 열의 이름이 같으면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equal 부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다른 이름을 대응시켜서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anti-join함수를 이용해서 한 데이터프레임에서 다른 데이터프레임의 특정 행을 우리가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anti-join함수의 두 개의 데이터프레임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할 저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데이터프레임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bl함수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word.removed한 이름으로 데이터프레임의 이름을 생성을 할 거고요. 데이터프레임의 열 이름은 tidy text 데이터셋에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열 이름과 동일하게 word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차례대로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프레임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ord.removed에 저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프레임이 저장이 됐을 거고요. 저거를 anti-join함수를 이용해서 tidy text 데이터셋으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프레임으로 우리가 삭제 대상인 저 tidy text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idy.docs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프레임으로 삭제할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word.removed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y 인수는 여기서는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명시적으로 이제 word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word라는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프레임으로부터 이 두 번째 데이터프레임의 내용물을 제거해 주게 되죠. 그러면 이 tidy.text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제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nti-join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이프 인산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idy.docs를 저 anti-join 함수로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 넘겨받으면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tidy.docs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실행 결과를 다시 tidy.docs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idy.docs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보였던 http라든가 bbc.ion이라든가 그러한 불필요한 단어들이 깨끗하게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포함된 숫자는 텍스트 분석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기 표현식을 이용해서 tidy.text.de이터세트로부터 데이터프레임 인덱싱을 이용해서 숫자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정기 표현식으로 한번 식별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문자클라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숫자를 식별하고요. 어디에서 찾냐 하면 tidy.docs의 워드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숫자가 있는 부분의 인덱스가 2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29번째 해당되는 단어를 삭제하면 되니까 우리가 저거를 데이터프레임 인덱싱을 이용해서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삭제한 결과를 tidy.docs에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29번째 행을 삭제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인덱스를 주면 되죠. 그럼 29번째 행이 삭제가 됩니다. 실행을 하고 tidy.docs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보였던 16만 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tidy text 데이터 세트로부터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tidy text 형식으로 변환하기 전에 원래의 텍스트로부터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텍스트는 데이터프레임에 텍스트 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열에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를 식별한 다음에 그거를 삭제하는 그러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g서브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까 삭제했던 불필요한 단어는 텍스트에 포함된 URL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URL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정규표현식으로 URL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URL을 식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규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우리 위에 있는 URL은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 빈 코테이션 마크를 주고요. 어디서 삭제를 하냐면 데이터프레임에 텍스트열에서 삭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다시 텍스트.df 텍스트열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정규표현식으로 숫자를 삭제하기 위한 숫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규표현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숫자를 식별을 해서 그 숫자를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하게 되면 숫자가 삭제가 되겠죠. 실행을 하고 한번 결과를 보시면요. 끝에 있던 URL과 그 다음에 이 부근에 있었던 숫자가 지금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삭제된 이 텍스트 데이터를 토코넛 과정을 거쳐서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이 작업을 동일하게 한 번 더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볼 필요한 단어하고 숫자가 삭제된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 셋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 포함된 불용어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는 스타보우즈라는 데이터셋의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불용어 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스타보우즈를 출력을 해보시면 총 1149개의 불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용어는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앤티조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불용어를 쉽게 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되겠죠. 타이디독스 데이터셋을 앤티조인 함수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프레임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저 스타보우즈가 두 번째 데이터프레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의 열로 워드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도 사실은 스타보우즈 내에 워드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 인수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타이디.독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디.독스에 포함되어 있는 워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 포함되어 있던 어라든가 바이라든가 이런 불용어가 전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공백은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타이디텍스 데이터셋부터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문자 클래스 시퀀스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공백을 찾아갔고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공백이 삭제가 됩니다. 끝으로 타이디텍스 데이터셋으로부터 어간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어간 추출은 스노볼C 패키지의 워드 스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스노볼C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어간 추출한 결과를 타이디독스 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타이디독스 데이터셋을 워드 스템 함수에 넘겨주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디플라이 패키지에 있는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워드란 열로 어간 추출된 결과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워드 스템 함수에 워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의 워드열에 있는 단어들을 워드 스템 함수가 어간으로 추출해서 그 결과를 다시 워드란 열로 저장을 합니다. 기존에 워드열이 어간 추출된 열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한번 다시 열을 보시면 어간이 추출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팅 이었던 그 단어가 다이어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란 단어하고 이코노미스트란 단어가 지금 별개의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두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하고 싶지 않으면 추가적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를 예를 들면 이코노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G서브함수를 또 사용을 하면 되겠죠. G서브함수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찾아갔고요. 이코노미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코노미스트란 단어가 이코노미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두 개의 단어는 동일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 디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에는 다양한 R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퍼스 형식의 문서를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TN 패키지의 코퍼스 객체를 우리가 타이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행이 한 문서씩 배치되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 프레임은 앞서 살펴본 그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행이 한 단어씩 배치되는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코퍼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코퍼스 객체를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N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텍스트로부터 코퍼스 객체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결과를 코퍼스.docs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퍼스.docs에는 지금 생성한 코퍼스 객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소스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추가정보로 사용했던 뉴스 기사의 출처도 같이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author라는 메타데이터 항목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 코퍼스 객체를 타이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사용한 이 타이디 함수는 인수로 지워지는 객체의 클래스에 따라서 적합한 하위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처럼 이 코퍼스 객체가 주어지게 되면 이 타이디점 코퍼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코퍼스를 티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타이디 함수의 도음마를 보시면요. 타이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타이디 함수를 한번 눌러보시면 연결된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타이디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 타이디 함수의 메서드들이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인수가 어떠한 객체자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가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코퍼스 객체가 인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코퍼스 객체를 처리해주는 타이디 점 코퍼스 함수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에 사용한 언넷 스토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타이디 텍스트 객체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똑같은 그러한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tidy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unnest tokens 함수로 넘겨집니다. tidy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열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열을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열로부터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토큰화한 다음에 워드란 열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열을 다 출력을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author 열, 여기서는 이제 뉴스의 출처가 되겠죠. author 열을 source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토큰화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워드열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urce 열과 워드열, 두 개의 열을 갖는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corpus 형식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R의 여러 유용한 함수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변화를 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의 표현 형식 가운데 하나인 tidy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